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종욱입니다. 우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신 여러분 자 동아시아사 총평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손을 앞으로 뻗고 접어주시고요. 수닥수닥 수닥수닥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힘든 시험이었잖아요. 이게 실전과 같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 치렀던 이제 평가원 시험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동아시아사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은 문제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평이한 시험이었고요. 물론 학생분들에 따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이제 평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일단 난이도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자 전 범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중요한 거는 뭐가 나왔다? 개념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그런 시험이었다. 플러스 연표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비중이 점차 줄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봐왔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 기본이다. 요거 일단 강조하고. 다음. 사료해석 능력을 요하는 문제는 이거는 뭐 작년 해석 강의부터 주장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문장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 자체가 조금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 이 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지? 여기서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거를 문맥상 해석을 통해서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그 사료를 봤을 때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개념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걸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베스트 5, 오답률 베스트 5 빠밤 이거 봐야겠죠.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틀렸는가? 봤더니 중일수교부터 한중수교 시기 사이 거 봐 결과적으로 또 시기적인 연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연표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작년에 해석 강의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표는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가셔야 되고요. 특히나 해당 문제를 보면은 중일수교잖아. 중일수교인데 여기는 한중수교잖아. 중국, 일본, 한국, 중국인데 정당 뭐였어? 베트남사였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연표적인 지식이 없이 어떻게 그걸 구성할 수 있겠냐는 거지. 중요한 거는 연표적인 지식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연도를 정확하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연도를 중심으로 내가 그 전후관계라든가 시기적인 문제는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표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나 세로선이 중요하잖아. 중일수교와 한중수교, 중국사, 한국사, 정답은 일본, 베트남사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세로선의 여러분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다음, 5번. 자, 명나라 왕조인데 fit, 이어 시미스. 이게 전역적인 사료해석 능력을 요했던 문제예요. 그렇죠? 문장이 어? 그가 누구지? 칙서를 받았다고? 그? 어? 누구지? 헷갈립니다. 이 사료해석 능력이고 말 그대로 진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함정 아닌 함정 또는 이제 오해 아닌 오해가 있어가지고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문제입니다. 다음, 14번. 메이지 정보 정책 자체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한번 이제 해설 강의 가서 한번 따져볼게요. 왜 이게 아이들이 많이 틀렸는가? 뒤에 가서 선택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상하이는 상하이는 이제 혹시나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는데 난징조약의 5개 항구 중에서 순서대로 아래서부터 광조부터 쭉 해서 맨 북쪽이 상하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난징조약으로 맺었던 난징조약으로 개항했던 항구 중에 가장 북쪽 상하이 이 얘기했었잖아요. 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내 강의를 안 듣는구나. 자 다음, 16번. 중일전쟁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중일전쟁을 딱 물어보고 나서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 자, 해서 정답률 베스트 5는 요로요로한데 전반적으로 오답률이 이 정도라는 이야기는 정답률이 거의 한 59%, 뭐 여기는 뭐 6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타작보다 아주 낮은 그런 문제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메가스터디 기준의 오답률이었어요. 자, 확인하셨죠? 자, 그렇다면 왕조별로, 그 시기별로 제가 구별을 할 때 왕조 중심으로 구별을 하니까 저 단원별로 구별 안 합니다. 왕조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사문화, 1번 문제 나왔죠? 양사화문화 나왔습니다. 아, 요거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그냥 요거 재미삼아 하는 얘기인데 뭐가 나올지 대충 한번 물어보잖아요. 얘들아, 뭐가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올 것 같아? 애들이 양사화문화를 찍었는데 나왔어요. 대단하네. 양사화가 나왔고요. 다음, 하나로부터 한나라 때까지 해서는 진나라를 물어봤습니다. 진나라 왕조, 진왕조를 물어봤고요. 자, 위진 남북 전부터 당나라 때까지는 주제는 4가지입니다. 인구이동, 유교와 율령, 불교, 그리고 국제관계. 총 4가지 주제인데 뭐가 나왔는지 볼까? 자, 율령사가 나왔어요. 그죠? 2번 문제 바로 나왔습니다. 발해와 일본 율령이 나왔고요. 이게 가, 나인데 가와 나를 가지고 분명히 써놓고 문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려가지고 혼란스러웠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인구이동과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당나라 왕조를 물어봤죠? 감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나라 왕조를 물어봤습니다. 총 3문제. 이렇게 해서 총 5문제 정도 나왔고요. 여기서는. 다음, 소원 시기로 가볼까요? 송나라에서 원나라 때까지는 서하랑 북송을 지도를 가지고 물어봤죠? 이제 수도의 흥경, 수도의 카이펑. 분명히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지도 문제였고요. 자, 원나라 왕조를 물어볼 때 일본 정벌과 관련된 사료를 주면서 원나라를 물어봤습니다. 두 문제 나왔고요. 자, 명청 시기 갑시다. 명나라 왕조, 핏, 유시미스. 자, 유시미스를 물어보는 건 뭐 할 건데? 이제 명나라 왕조를 물어보는 거였죠? 유시미스를 제시하면서 명나라 왕조를 물어봤고. 봐봐. 병자란 이후의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거. 애드막부 시기의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그 당시 시기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청 시기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자, 청나라 왕조 시기, 문화. 이런 거는 좀 쉽죠? 이런 건 좀 쉬워요. 자, 그리고 은경제 나왔습니다. 은. 뭔가 물자랑 관련된 게 나왔다. 은입니다. 은. 총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다음, 개항기입니다. 제가 이제 균연대사를 개항기, 제국주의, 현대사로 나눴는데. 자, 개항기를 보시면은 순언에 대해서 나왔어요. 중국 국민당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언이 나왔고. 자, 메이지 정부의 정책. 우리 오답률 베스트 5에서 봤었죠? 그래서 메이지 정부의 정책 우리 뒤에 가서 해설 강의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하이. 이것도 이제 베스트 5 오답률. 5번, 5개 안에 들어갔는데. 상하이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였다. 상하이도 한번 우리가 서건물의 수용과 관련돼서 정리할 때 중요하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상하이, 요코하마 이렇게. 상하이 보시고. 자, 미국과 베트남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해서 가나 국가라고 해서 미국, 베트남 각각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서 총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제국주의 시기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화민국이 수립이 됐고 일본은 이제 제국주의 반열에 들어갔죠. 그리고 일본이 폐망하는 그때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한 문제 나왔어요. 중일전쟁 시기라고 해서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의 동아시아사 현대산대. 어려웠죠? 중일수교랑 한중수교사인데 이것도 이제 연표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 자, 문화대혁명이 나왔습니다. 홍위병. 아유, 아니라 나를까. 그렇게 나왔죠. 다음, 도쿄재판이랑 신흥법도 뭔가 연표적인 문제로 나올 것처럼 그 기역과 니은이 나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각각에 대한 설명이었다. 신흥법과 도쿄재판. 자, 이렇게 해서 총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6월달 이후 평가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중에서 평가원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했던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나왔는가? 3월달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 중요하지만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그럼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번에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이렇게 점수를 맞았어. 이런 문제에서 틀렸구나.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게 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 개념 학습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죠? 일단 사료해성 능력을 좀 키우고자 한다면 탄탄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다양한 사료를 읽었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개념이 탄탄해야 돼요. 자, 반복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사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다양한 사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요? 아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요? 이런 데서. 자, 연계 교재를 보면은 특히나 수능 완성 같은 경우가 이제 제시문이 되게 길잖아요. 수능 특강에 비해서 길거든. 그런 걸 읽으면서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사료를 읽고 나서 거기서 내가 핵심 키워드로 삼을 수 있는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쭉 읽다가 요거 동그라미, 요거 동그라미, 밑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동아시아사는 타임어택이 없어요. 세계사도 마찬가지지만 역사과목은 타임어택이 없잖아. 나 몇 분 컷에 끊어야지? 오예, 7분 컷. 오예, 6분 컷. 나 6분 컷에 끝났다. 아니, 그거 자랑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몇 분 컷, 몇 분 컷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체크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연계교재랑 관련돼서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을 지금까지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수능완성 이제 나오지만 수능특강 안 보셨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김종웅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개념 끝났고요. 그리고 연표도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심화특강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현장에서는 끝났고 지금 인강으로만 이제 몇 강 안 남았는데 이거 하고 있고요. 이게 봐봐. 연표는 솔직히 얘기해서 연표의 시즌이 끝났다고 하지만 연표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정말 쉽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중요한 연도들은 알고 있는 걸 저는 추천하고요. 개념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한 판에 정리하는 거라 보시고 EBS 심화특강 같은 경우는 이거 하는 거예요. 사료 확인하는 겁니다. EBS에 이거 나오기 전까지 수능특강까지 총 다섯 건이 있어요. 개정, 교육과정 개정되고 나서 2020년도에 나왔던 수능특강, 수능간성 2021년도에 나왔던 수능특강, 수능간성 2022년 올해 나온 수능특강까지 총 다섯 건의 이런 연계규제에 나오는 사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제별로 분석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제 하고 있고요. 끝났어요. 현장에서 끝났고 이제 인강으로 몇 강 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압축특강을 하겠죠. 여름방학특강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한 판에다가 판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손필기 노트와 함께 이제 제공하는 그런 강좌가 될 것이다. 9월달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9평을 보게 되면 이제 주제특강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남아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죠. 7, 8월달에 9월달에 10월달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이야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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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이 중요하구나 제가 해설강에 가서 또 그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문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원래 말이 많잖아요. 원래 제가 약간 이제 어른이고 약간 꼰대고 이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 현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6평을 앞두고 나서 굉장히 긴장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이거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학을 잘 가는 거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거 성공만 너무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그 성공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 더 도드라집니다. 아, 내가 이걸 못해가지고 성공을 못했어. 아, 내가 이걸 놓쳐가지고 못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자존감도 낮아지고 할 수 있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뭘 하면 좋겠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면 되고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는 분명히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해서 자, 일단 시험분들하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상 총평 마무리하고요. 해설강에 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상 총평 마무리하고요.